.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. 앞으로 향후 받게 될 다른 조사들에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. 다시 한 번 심력붙여 들어서 죄송합니다. 불법 고방 혐의는 인정하셨습니까?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판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최근에 양현석 대표 만난 적 있습니까? 편지он에 불법과 가짜의 공간을 필요합니다. 편지원에서 구입을 하다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